랄이 아빠가 나잖아! 텐머! 이거 진지 않아! 찌텐머! 통펜! 이걸로는 안 되겠어! 좋구만! 치킨은 언제 먹는 거야? 그랜데리 어딨냐? 아 박사네! 저 똥 마련인데 화장실 갔다 하면 안 돼요? 아빠 나 배고픈데 뭐 좀 먹고 오면 안 될까? 배가 고프고 왜 배가 아파? 지금 이 시국에 말이야 가기 전에! 아빠가 무기를 줄 테니까 가져가! 야 가만있어!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! 자 이건 홍해의 무기야! 그랜데리 만약에 나타나면 이걸로 유인하라! faculty 와 Wissenschaft 그리고! 이건 엄청난 발견품이지! 이건 라이의 무기! 가서 가! 오래 있지 말고! 빨리 갔다 오라고! 아 사람avais다 있어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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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서 예민하니까 걷는다! 야 빨리 가졌어! 나 이따 봐. 나 이따 봐. 사이달! 어! 어? 아... 와! 아니, 근데 좀 살 것 같네. 우와! 우와, 살겠다. 아... 아니 근데 이게 무기, 이게 뭐냐고? 맞죠, 라이만 가족이지, 라이만 가족이야. 같이 귀신만 가오, 귀신 댕는 마당에! 아, 줘야 되는 거 아니야, 나도? 아, 진짜 짜증나 싶겠어. 맨날 나만 이렇게 꾸준 거 주고... 응? 싸늘하다. 무슨 소리야? 이끌어오 녀석, 네 목소리를 벗어나긴다! 아, 이끌어오! 대꾼, 목소리를 먹어볼까? 아, 아, 아! 오, 아, 이 목소리 완전 좋은데? 오케이, 좋았어. 다른 애들 목소리를 아직 훔치러 가볼까? 할머니가 국수를 사오셨다. Ó, 으악... 창고, 러브, 달뽁'll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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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eel. 내urs! 쌀통 야야elen nen고 있어 놔 서구1 홍이 누나면lev인가봅다 홍아 엇? 너 왜 그랬네? 아 아니에요 아예 아 나중에思여Accord 나 맞다고 그렌델이 내 모습 가져갔어 빨리 도와줘 아 홍이였구나 아빠한테 가서 치료제 달라고 그러자 홍아 그렌델 라리야 얘가 가짜야 얘가 그렌델이라고 진짜 내 목소리 몰라? 나잖아 나 아 진짜 모르겠어 홍이는 짱구 춤을 잘 추니까 짱구 춤을 바로 출거야 춤 춰봐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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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? 아 라리야 너가 나잖아 디켓 처리 안가냐? 아 조다 너무 잘 추잖아 안되겠어 홍아 너 호소리 좋아하지? 당연하지 내가 호소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완전 갖고싶은데? 내 남자 만들고 싶다고 너가 가짜였어 홍아 일로와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 이 무기로 널 처치해 주겠어 널 처치해 주겠어 이 목소리도 이제 내꺼다 이 목소리도 이제 내꺼다 이하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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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소리도 괜찮은데? 그럼 이 목소리로 다른 사람도 잡으러 가볼까? 어? 먹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나 좀 살려줘 박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? 애들이 다 잡혔나? 가보자 여기서 분명 소리가 났는데 어디야? 아빠 여기야 여기 박사님 여기야 너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 애들 목소리를 다 훔쳐갔구만 이것저것 으응 큰 박사 녀석 니 목소리도 빼앗아 죽겠어 이cycle 만약에 벨암 따뜻한 다음 이따댄 녀석을 없애야 한다구 importante 저희는 어떨까?! 자, 이게 뭐야? 아, 이, 그랜델 이 녀석! 잘 됐어! 니들이 가서, 그랜델 잡아! 내가 무기를 이용해서 없애버릴게! 이, 뭐, 이거! 빨리 가! 그렇지! 잡고 있어! 자, 잘 잡고 있어! 지옥에서 온 대왕 어로라니! 이게 무슨 소리지? 안 돼! 이거 봐! 아, 이 녀석! 그랜델 이 녀석, 힘들었어! 하지만 잘했어! 자, 오늘은 진짜 치킨을 먹으러 가보자! 가자! 가져가! 또, 설마? 뭐가 또 보이는데? 왜, 뭐야? 엄청 큰 쥐가 보이고요! 이빨이 엄청 뾰족한데? 아, 막 사람들 갈방하고 막... 뭐지? 그거는... 등석이야! 으이씨, 이 녀석이! 그래! 자, 등석이를 잡으러 가자! 치, 치킨이고 뭐가 없어! 가자! 아니 언제 먹냐고! 어떻게 먹으라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